여러분 반갑습니다. 반도체 오빠 첨화쌤입니다. 오늘 또 장을 보니까 삼성만 저렇게 좀 꼬라받고 있네요. 진짜 삼성전자는 아주 징글징글합니다. 징글징글해. 요즘 삼성전자 투자한 개미들, 투자자분들 상당한 스트레스를 많이 받으리라 봅니다. 오늘 코스피는 그래도 좀 올라요. 0.37% 오르고 있고요. 지금 외인들이 한 2,400억 정도 매도를 하네요. 외인들이 매도를 하고 있고 개인들이 한 2,700억 매수를 하고 있습니다. 삼성전자는 0.8% 정도 현재 빠지고 있고 현대차 1.3% 하락을 하고 있네요. 그리고 오선주 0.9% 빠지고 있고요. 하이닉스는 1.9%, LG연선 1.1%, 삼바 3.1%, 셀트륨 0.3%, KB금융 7.8%, 기아가 0.2%, 신한지주 4.6% 현재 올리고 있습니다. 오늘 보니까 금융주 섹터가 상당히 강한 힘을 보여주고 있어요. 현대차랑 삼성만 저렇게 꼬라받고 있는 그런 아주 비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. 코스닥은 0.45% 빠집니다. 현재 외인들이 575% 사고 있고 외국인 기관들이 좀 팔고 있는데 알테우젠이 한 1.18%, HLB 1.8%, 리각형 바이오 1.6% 빠지네요. 에코프로비엠 0.7%, 에코프로 1.1%, 엔케미 2%, 클래시스 3.9%, 휴제리 0.7%, 삼천당 제약 1.5%, 리노공업 0.4% 오르고 있어요. 일단은 오르는 종목도 있고 떨어지는 종목도 있는데 지금 보니까 떨어지는 종목들이 조금 많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. 하여튼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국장은 별로 좋지 않다는 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. 간밤에 뉴욕 증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? 미국 대선이 이제 다가옵니다. 테슬라가 이제 살렸어요. 예전에는 테슬라 애물단지였는데 테슬라의 호실적에 S&P하고 그리고 나스닥이 반등을 했습니다. 다우만 좀 빠지는 그런 모습을 보였어요. 뉴욕 증시의 주요지수가 혼조세로 마감을 했고 테슬라가 시장의 예상을 뛰어넘는 그런 실적을 발표를 했죠. 그래서 S&P500하고 나스닥이 이제 반등에 성공을 했고 미국 국채의 금리 상승세는 진정이 됐는데 여전히 높은 수준을 보이고 있는데 다우지스가 이제 하락으로 마감을 했습니다. 다우지스는 전장보다 140.59포인트 내려서 42,374.36에 거래 마쳤고 S&P500도 12.44포인트 올라서 5,809.86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도 138.83포인트 상승해서 18,415.49에 장을 마쳤네요. 이날 미국 국채의 금리 급등세가 진정된 상황에서 기업 실적이 지수별 장세를 가른 거죠. 특히 테슬라, 이 테슬라 주가가 21.9% 급등을 했는데 2013년 5월 이후 11년 만에 최대 일간 상승폭이네요. 이에 나스닥과 S&P500의 하락세를 멈추고 반등에 성공을 했고 다만 다우지스는 지난 6월 이후로 처음으로 사학 거래일 연속 하락을 합니다. 테슬라가 전날 장 마감 후에 공개한 실적 보고서에 보니까 테슬라는 올 3분기에 2배출액이 전년 동기 대비 8% 중간 251억 8천만 달러 기록을 했다고 하네요. 금융정보업체 LSEG가 집계한 시장의 예상치에는 못 미쳤는데 주당 순이익 0.72달러 전망치를 크게 웃돌았습니다. 아마존 주가는 장 마감 후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0.9% 올랐네요. 대형기술주 그룹을 지칭하는 M7 가운데 엔비디아, 마이크로소프트, 메타 좀 올랐고요. F라고 알파벳이 약부학으로 마감을 했고요. IT기업 IBM 실적에 대한 실망감이 다우지스 하락을 주도합니다. IBM은 지난 3분기 조정 후에 EPS가 전년동기 대비 5% 증가한 2.3달러를 기록했고 금융정보업체가 집계한 시장 예상치를 웃돕니다. 하지만 매출액이 전년동기 대비 1% 증가했어요. 그래서 전망치를 소폭 밑으로 왔네요. 주가는 6.08% 하락을 합니다. 다우지스 구성종목인 세계 최대 항공우주기업 보잉은 기계공 노조 파업이 5주째 계속되는데 노사 간에 새로운 점정 합의안이 조합 투표에서 부결된 소식으로 1.18% 내렸고 반도체 장비 제조사 랩 리서치는 기대를 웃돈 3분기 실적 밝은 실적 전망을 내놓으면서 주가가 5% 올랐네요. 미국의 양대 무선 통신업체 중 하나죠. T모빌은 스트리밍 서비스가 포함된 프리미엄 요금대 수요가 실적을 견인해서 5.7% 올랐고 이밖에 이날 후실적을 발표한 건강보험사 몰리나 헬스키어가 17.67% 그리고 대형 가전업체 월풀이 11.17% 미국 양대 배송 서비스 기업 UPS 5.28% 상승했어요. 최근 증시에 큰 부담으로 작용한 미국 국채의 금리 급등세는 주춤을 했고 마감 시간에 기존 했을 때 10년 만기 미국 국채 금리는 4.19이네요. 4.192%로 전일 대비 0.05% 내렸습니다. 그리고 이날 발표된 신규 지표들은 실업자 수 감소와 경제 개선을 시사했고 미국 노동부에 따르니까 지난주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 22만 7천명으로 전주 대비 1만 5천명 감소를 했고요. 미국 상무부가 발표한 신규 주택 판매는 전월 대비 4.1% 증가한 73만 8천 채 지난해 5월 이후 16개월 만에 최고 수준을 나타냈네요. S&P 글로벌이 집계한 10월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는 47.8입니다. 서비스업 PMI 55.3 모두 2개월 사이에 최고치 기록했습니다. 미 기준금리 예측 모델 시카고 상품벌에서 패드워치 툴리에 보니까 이 중앙은행이 내달 기준금리를 0.25% 추가 인하할 확률은 94.9%입니다. 동결 가능성은 5.1%로 보는 것 같아요.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. 하여튼 미국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. 좋았고 문제는 우리나라 대한민국 장이 영 천천코 여기에서 삼성전자가 안 오르니까 안 되는 겁니다. 삼성이 올라야지 3천을 가든지 3천 5개월 가는데 상당히 안 좋아요. 5만 6천원 산에서 빌빌거리고 있어요. 그리고 일단은 외인들이 겁나게 팔아요. 473만주 기관이 좀 팔고 있고 개미들이 사고 있습니다. 아직까지 외국인 애들이 계속 팔 것 같습니다. 제가 그랬지 않으니까 아직까지는 여러분들 많이 사면 안 된다고 계속 팔 수도 있으니까 많이 사면 절대 안 됩니다. 우선주도 제가 볼 때는 4만 8,100원 50원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있고 오늘 외인하고 기관들이 좀 팔고 있네요. 당분간은 제가 볼 땐 저희 내피셜이에요. 천만쌤의 내피셜은 아직까지 덜 팔았다. 덜 팔았다. 더 팔아야 할 것 같아요. 외인들이 더 팔 것 같고 그러면 결국 주가는 좀 더 빠질 수밖에 없다. 상대적으로 하이닉스가 좀 덕을 봅니다. 하이닉스는 실적도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는 더 오를 것 같아요. 오늘 20만 돌파했습니다. 그래서 20만 2천 5백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. 여러분 절대로 지금 실적도 안 좋고 분위기도 안 좋고 기술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삼성제가 이렇게 주가가 이렇게 형편없는 겁니다. 다 이유가 있는 거겠죠. 외인들이 그냥 팔지는 않는 것 같고요. 상황이 안 좋으다 보니까 주가가 계속 흘러내리는 것 같습니다. 그 점 참고하시고 참고하시고 무리한 투자는 절대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